안녕 정확한 짱꼬스 환영해 올마음파로 가미라더 피드 신제품 DX 스크래시 드라이버 그리고 DX 지니어스 필버트 그리고 DX 크로커다이 크랙 필버트 최초 타는 곳이야 여러가지가 있지 새것만 보여주겠다고 새것만 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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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새것 어딨지 크래코드라이 크래클버틀 크래클버틀 가미로더 로그벤신 빛난다 올린다 크래클버틀 시리즈래 멋있는 크래클버틀인데 저번에 내가 이게 물병이라고 했는데 물병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그냥 캡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캡슐이냐? 물병처럼 생겼는데 뚜껑돌리면 음성이 발동한다 땡쩝 그리고 벨트 장착하면 대기음 발동한다 크로크달 깨진다 막힌다 산산조건 난다 크로코드라이 힐러그 오와 렌치 돌리면 렌치 돌리면 풀 버틀이 빛나고 크랭 모양이라 산다 우와 크랙이니까 갈라진 거야 풀 버틀 풀과 벨트에서 변신이 발송한다 까르르다로고 변신 피색에는 다시 렌치 내리면 풀 버틀이 빛나고 풀 버틀과 벨트에서 피색이 발송되돼 크래버 피니쉬 그리고 크로코다이 풀 버트의 음성놀이 뚜껑을 불리면 세 가지 음성이 발송되대 땡쩝 크로코다이 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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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잖아 오오 언제 만들었지 2018년도 2019년도 1월에 만들었고 폰조 포안 플래스틱 프로텍트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었고 반날에 남고 코리아에서 스위프에서 판매하고 있네 그랬구나 이게 바로 DX 크로코델 크래프프트였어 여기 엄청나게 많다고 좋았어 뭐가 있냐고 보자 이거 뭐지? 헤드스 트리거 처음 본 것 같은데? GX 헤저드 트리거 헤저드 트리거는 레비탱크 헤저드 변신 헤저드 트리거 올린다 가로드 빌드 우와 멋있다 이게 검은색 뭐지? 헤저드 멋있어 검정색이 멋있잖아 버튼 헤저드 트리거가 사용설명서 들어있다고 하는군 2019년도 1월이었고 나머지 똑같아 뒤에 보니까 버튼들이 많네 헤저드 오 레벨을 누르면 미터기 활동 가동 레비탱크 슈퍼드 텍스트 체크 배치 둥깍둥깍둥깍둥깍 우스칸칸 철컥 쿵쾅쿵쾅 어썸 언컨트럭 스위치 블랙 헤저드 아유 렛이? 필살기는 레벨을 다시 돌리면 미터기가 움직인다 필살기는 활동 우스칸쿵쾅 쿵쾅쿵쾅 쿵쾅쿵쾅 레디고 헤저드 꺼테 세우스 되면 오버플로우 로드 변신 버튼 누르면 대기음 발동 헤저드 온 오버플로우 어썸 우스칸쿵쾅쿵쾅쿵쾅 쿵쾅쿵쾅 레디고 레벨을 돌리면 미터기 활동도 되고 가동되고 오버플로우 모드 변신은 발동된대 우와 오버플로우 모드 변신 4번 헤저드 트리거 오드 음성놀이 버튼 누르면 사운드 발동된대 헤저드 온 맥스 헤저드 온 우와 멋있다 여기 엄청나게 많다고 우와 짱있다 또 있어 바로 GS 지니어스 풀버틀 자 풀버틀을 원래 어 봐봐 여기 보면은 런치기념 한정판 럭풀버틀 증정 럭풀버틀을 증정한다는데 얘는 럭풀버틀 아니고 지니어스 풀버틀이구나 얘가 럭풀버틀이야 럭풀버틀 한정판 어 이거를 증정한대 럭시치부터 소진시까지 빌드를 살면은 준다고 하네 어 베스트 매치 드래곤 풀버틀과 럭풀버틀이 합체하면 된대 어 크로스드래곤과 함께 한다고 멋있다 얘는 얘는 보면은 디네아스 풀버틀이야 어 저를 못봤던건데 디네아스 보면 변신 우와 완전히 무지개색이야 얘네 뭐야 도대체 천재 이거야 버튼은 얘네리가 변던데 우와 이게 뭐지 내부에 풀버틀이 나타난다 이거 왠지 설레임처럼 생겼어 설레임 아이스크림 우와 얘 뭐야 멋있는거 같으면서 안 멋있어 이상하네 내부에 풀버틀이 나타난다 어 버튼으로 예리 비울 수 있는데 오 웬일이지 오 갈건데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한번 보도록 할게 벨벳 DS 빌드 드라이버로 지니어스 폼 변신할 수 있대 버튼 누르면 음성의 발동 LED가 빛난다 뚜껑을 흘린다 그레이트 올레이 벨트에 장착 대기엔 발동하면 레버를 돌리면 대사음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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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ED 빛나면서 변신이 발동한다 Are you ready? 그레이트 퍼펙트 풀 버틀 빌드 지니어스 어메지 소프 어메이징 레버를 돌리면 레버를 풀버틀이 움직이다 오왕 멋있다 자 새해 필살기 레버를 다시 돌려서 필살기 선택한다 선택한 필살음이 발동한다 지니어스 어택 지니어스 페이크 지니어스 피니쉬 그래서 피포틀 음성놀이다 할 수 있어 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편신 승리 버튼 이거다 버튼을 누르면 중국음식이 발동 된다고 자 나머지는 똑같고 오 좋았어 어깨 엄청나게 많아 오 짱이다 이야 자 또 뭐가 있나 볼까 봐라 봐라 빌드 디엑스 스크래시 드라이버 자 빌드 디엑스 스크래시 드라이버는 자 빛난다 울린다 감사합니다 빌드 전에는 봤던건 빌드 드라이버 빌드 드라이버 빌드 드라이버인데 이번엔 스크래시 드라이버야 드래곤 스크래시 젤리와 로봇 스크래시 젤리가 들어있대 우와 이번엔 젤리냐 자 자 이번엔 오 이거는 드라이버 벨트인데 얘가 멋있어 뭐가 드래곤 같기도 하고 오 멋있는데 얘는 뭐지 오 얘들은 뭐야 얘는 뭐지 얘는 뭐야 그렇지 알려줘 오 꽤 멋있는 질이 나왔어 오 웬일이야 역시 반다이가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어 렌치 그리고 젤리 탱크 그리고 스크래시 젤리 오 멋있다 오 오 오 오 이럴수가 가만히 더 두개 이네 다 이따 변신할 수 있대 오 젤리를 짜려면 이럴수가 하리보 젤리를 짜려면 하리보 변신이냐 오 자 보니까 어 안에는 변신 벨트와 드래곤 스크래시 젤리 그리고 로봇 스크래시 젤리 사용사용사 들어있대 자 이 부분은 여러가지 나와있는데 크로즈 차징 그리스 변신할 수 있대 드래곤 스크래시 젤리 장착한 다음에 어 렌치 내리고 스크래시 젤리를 변신할 수 있대 드래곤 젤리 자린다 그런다 크로즈 차징 변신 드래곤 인 트레이드 차징 브라 요거 스크래시 젤리를 장착해서 로봇 그리스 브라 로봇 그리스로 이게 가미라이더 그리스구나 얘는 가미라이더 크로즈 오 크로즈 치고는 너무 멋있는데 어 필사기는 다시 스크래시 젤리를 짜내서 두 종이에 필사기 발동한대 어 이렇게 짜낸거야 이렇게 가운데서 짜낸거야 그분은 젤리가 짜내지나봐 크로즈 차징 필사기 발동 스크래시 그리스 필사기 발동 별미의 풀버틀로 두 개종이에 필사기 발동할 수 있대 짜내있었어 자 레벨 풀버틀 등에 유기물계 풀버틀로 필사기 발동 차징 크래시 탱크 풀버틀 등에 무기물계 무기물계 어 풀버틀로 필사기 발동 디스 차징 크래시 어 이거는 언제 나왔지 어 잠깐만 몇 센치야 48에서 68센치 나 여기서 살쪄서 못하겠는데 해보니까 어 2019년도 1월 1월에 나온 신제품 이거 남은 똑같아 우와 이건 중국에서 만들었구나 여기 엄청나게 많아 우와 이건 저의 책 어딜까 잘해봐라 롯데마트 토이 박스 자 판교점이야 필요한 사람이 이거 써서 구매할게 좋을 것 같아 빨리 써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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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